1. 소케의 지도자 교육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7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소케의 지도자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선한 마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과 또 진행되는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또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2사 4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13면에 있습니다. 2사 4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액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오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믄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오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고백을 갖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 더 나아가 한 인생이 어떤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사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현실은 암울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고난이 쉽게 변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언제 임할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때가 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며 또 포기하고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그때가 오리니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대의 왕들은 어떤 곳을 행차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먼저 보내어 길을 만들고 평탄하게 했습니다 특히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왕들이 행차하기 전에 쉽게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평탄하게 하며 그 길을 예비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때를 위해 이런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통해서 광야와 같이 척박한 사람들의 마음을 평탄하게 하고 소망을 품게 하며 위로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길을 통해 위로받고 또 소망을 갖게 됩니다 지금은 아직 그때가 온 것 같지 않아도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을 의지하므로 인생의 광야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인생의 자유와 찬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나누며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신 하나님입니다 1절 말씀에 나오는 위로하라의 힙을 이어 나함은 불쌍히 여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모든 사람들 혹은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반영하는 권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극률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위로는 슬픔이나 괴로운 마음을 달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신 것은 그들의 슬픔이나 괴로운 마음을 달래주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슬픔과 괴로움의 감정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으며 마치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오면서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사라진 것 같은 슬픔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돌보지 않으시고 멀리하신 것만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괴롭고 절망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찾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며 저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유다 백성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위로는 없었습니다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것은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를 받아주셨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가 있다면 누군가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누군가 우리의 존재를 받아주고 이해해 준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은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역의 때는 히브리어로 체바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군대 혹은 싸움, 군대에 참가하다 라는 의미를 갖는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감당해야 됐던 바벨론 포로기간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역의 때라는 이 표현은 죄값을 이미 충분히 치렀으니 그 백성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상황을 바꿔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가치를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소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이 소중하지 않아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받아주셨다는 사실 실수 많고 여전히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고 이해하시고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다시 한번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둘째로 영원하신 말씀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7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믄 여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무리 강한 또 힘있는 부강한 공동체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나라가 아무리 많은 나라보다 더 센 영향력을 발휘하는 나라라 할지라도 인류의 역사는 풀, 꽃과 같이 유한하다는 것을 오늘 7절에서 8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초대교의 성도들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갈 때 들의 풀과 꽃을 꺾어 재단을 장식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매 주일마다 풀과 꽃을 꺾으며 유한한 자신들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그러고는 재단의 풀과 함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을 놓고 그 말씀대로 살 것을 다짐하며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재단의 중심에는 성경 말씀이 펼쳐져 있고 그 옆에는 꽃꽂이로 장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나와와 이렇게 재단에 있는 성경과 또 양쪽에 있는 꽃꽂이 장식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삶이 저 꽃처럼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우리 속해의 식구들과 함께 예배 전에 미리 오셔가지고 재단 장식이 얼마나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되어 있는지 또 그 꽃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또 잘 있는지 재단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까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유한한 약속이지만 앞으로도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상황과 변화와 인생의 모든 굴곡들을 초월해서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약속이 되어주시며 구원으로 인도하는 참 생명의 말씀이 되며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새로운 힘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 당시에는 바벨론에 마루둑이라는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또한 많은 점성술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마루둑 외에도 지혜의 신이 있었고 바다와 관련된 신도 있었습니다 그 신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신들을 섬기는 바벨론 사람들의 행렬이 그야말로 장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나무를 깎아 엄청난 크기의 신들을 만들어 행렬했습니다 그들은 신들을 아름답고 화려하게 치장합니다 도시의 곳곳에 신들의 모습을 돌로 새겨 놓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제국의 화려한 모습 또 발전된 모습을 보면서 바벨론의 신들을 그들이 믿던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무와 돌로 만든 아무 힘 없는 우상과는 다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신들이 상징하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분보다 크신 분이며 사람이 손으로 또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며 새긴 어떤 것보다도 더 크신 분인 줄 믿습니다 당시 레바논은 그들이 갖고 있는 나무와 가축들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나무는 뗄감으로도 부족하고 그 짐승들은 번제로도 부족할 것이라고 2사 40장 16절은 증거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신에게 경배하며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으며 오직 우리가 예배를 드릴 분은 하나님뿐임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만이시며 우리에게 있는 우상으로 여길 만한 어떤 물건과 어떤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에 현혹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또 우리의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면 다시금 우리는 발걸음을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삶으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에 인생의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2사 4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우아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우아를 악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 오직 여우아만을 붙드는 오직 여우아에게만 가급한 마음을 내비치는 성도에게 주시는 새 힘과 그를 위로하시고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끝없는 위로와 은혜를 더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한계와 불확실함이 있는 또 우리의 마음을 때로 무너뜨리는 일들이 있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끝없는 주님의 사랑만을 바라보며 또 흔들림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과 경배의 대상이 됨을 믿음으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